신현웅 기획상임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28일 본원 대강당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의사 임식을 개최했습니다. 지난 2년간 심평의사 시간은 저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. 이제 몸은 심평을 떠나지만 제 마음은 영원히 심평과 같이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영원한 심평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심평의 발전을 응원하고 저 또한 심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이날 행사는 송별영상시청, 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은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